이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뭐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그 유명한 미친 공포게임 쉐도우 카리더 그림자 복도입니다 나 이런 무서운 게임 진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절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할 컨텐츠 룰렛으로 돌리다가 그림자 복도가 걸렸어요 그래요, 그럼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유튜브에 이거 진짜 잠깐 플레이 했던 거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 와중에 왜 또 힐링 게임인 것처럼 이렇게 밝은 분위기지?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돼 제가 많은 유튜버들이 했지만 저는 무서워서 보지도 않았어요 어? 초보자 있다! 어? 우리 초보자 아까? 기존 난이도입니다 초보자 난이도에선 열리지 않았던 돌문이 열려있습니다? 돌문이 뭔데? 그림자 복도를 끝까지 즐기고 싶다면 이 난이도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야 그러면 초보자로 먼저 맛을 보고 어? 아니 너무 쉬운데? 아니 너무 재미가 없다 하면 도전자로 받고 그냥 도전자로 하자 나 플레이 원래 공포게임 스트리머였던 남자 이제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여름의 해질녘 나는 어느 골목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소나기가 내리고 난 뒤 무더운 습기가 나를 덮치는 가운데 골목 안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문덕 어릴적 여름날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모험심이 깨어난다는 쓸쓸한 골목에 발을 들였다 오 이거 한글화가 되게 잘 되어있는데? 가보자 아 일반 걸음이 굉장히 느린데요? 쉬프트가 달리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스테미나 처먹네? 어? 아 스페이스가 뒤를 돌아보는 거구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능이 왜 있을까요? 점프 일단 없고요 일본은 좀 이런 건물 복도가 많다고 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이런 거에 이런 골목 사이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 같아요 약간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이런 거를 주제로 다룬 만화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우클릭 누르면 아이템 사용한다 이게 뭐가 있을 것처럼 깜빡깜빡하는데 뭐가 없네 아까 쓰레기통 쓰러진 곳에 구멍이 하나 나있던데 거기로 가야되나봐 아니 왜 이렇게 겁에 질린 사람처럼 뛰어요 뭐 아직 쫓기지도 않고 있는데 왜그래 주인공 나까지 막 다급해줘 하지마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웅크린다 자 톡을 호잇 여기가 어디야 참고로 제가 요즘 웅크린 상태에선 발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아 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오늘 아주 힐링게임 하듯이 얼마나 좋습니까 힐링게임 하듯이 비명 지르지 않고 조용히 여러분들의 귀에 안전을 신경쓰면서 플레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막 나 비밀 하하 씨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아 이게 웅크리지 않고 가면은 옆집이 승을 내는구나 와 으악 하하하하 나 놀래키려고 그냥 대놓고 그냥 있네 아 근데 걸을 때에도 엄청 느리던데 그게 발자국 소리가 나요? 와 뭐 봤는데 아 왜 이런게 있어? 찾습니다 아 아 아 흰티에 청바지 8월 27일 오후 5시간 심부름하러 밖에 나간 후 소식이 끊김 사소한 정보라도 좋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 그림자 복도에 스토리에 관련이 있는건가? 어? 좌클릭으로 열기 닫기 너무 어두워서 나아갈 수 없다 우클릭하면 아이템을 사용 라이럴 왜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막 가요? 왜? 왜? 왜 왜 조용해지는데 왜 왜에에에에에에에... 어? 어?? 어머 뭐야 잠겼어 야 미... 라이터는 근데 무죄 아니야? 그건 좀 좋네 계세요 하... 진짜 공포게임 너무 싫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뭐야 와아아아악 소리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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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아... 아니 나 귀신만 쫓아오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공포스러운 연출이 있지? 아 어떤 씹 누구야? 뭐야 아 왜그래 하... 하...하...하... 죄송해요 여러분 아 나 진짜 소리 안 지를라고 했는데 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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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가보고싶어 진짜 안갈래 여기나 저기나 똑같긴해 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가자 아니 이런데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 너무 궁금해 실제로도 일본에 이렇게 후미진 복도 안쪽에 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와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 햇빛도 잘 안드는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자 제발 진짜... 다리 간지러워 다리 긁고 아까 캔 떨어진 소리가 여기에서 난거구나 안가져 아이씨 뭐야 벽으로 막혀있었어 어 고양이 사라짐 힌트에 청구하지 아까 읽었던 실종... 포스터네 어 시점이 고정됐어 줍기 폭죽이 문서 보관소에 추가됐습니다 상호작용 버튼을 길게 눌러 확인하기 응? 뭐지 헤헤 재밌다 재밌다 되게 오래 터진다 이거 아 라이터가 성능이 되게 좋다 이거 얼마나 밝은 거야 손정등 저리 가란... 까마귀가 어? 까마귀가 어? 까마귀가 열쇠를 물고 있어요 이걸 돌리면 연기가..아닌가? 상호작용 자체가 안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점프? 아~~여기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던지면 되려나? 어 날라간다 바닥에 있는 아이템은 웅크려서 주워야한다 키가 많이 크신가보네요 아닌데? 서있어도 주울 수 있긴 있어 가까이 다가가면 앉아있으면 멀리서 주울 수 있고 가까이 있으면 서서도 주울 수 있습니다 잠겨있다 상호작용 우클릭으로 어? 저희가 진행루트인가본데? 고양이가 있어? 그럼 여긴 뭐야 탈출할 수 있는 곳인가봐 빨리 탈출하자 어? 뭐지? 뭐지? 이거 벽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여기가 진행루트 같은데? 수고하세요 고양이 있는 쪽으로 갑시다 스태미나를 다 쓰면 스태미나가 다 찰 때까지 뛸 수 있네요 네 일정량 이상만 차면 뛸 수 있어요 그럼 여긴 뭐야? 고양아? 또 어디가니? 아 뭐지 진짜? 누가 봐도 여기가 진행루트야 자 다시 돌아갑시다 어? 여기도 길이 있는거 같은데? 아 길이 아니구나 뭐야? 뭐야? 쟤 뭐가 있는데? 근데 잠겨있어 못 열어 열쇠가 없나? 어? 목각 인형을 먹었어요 목각 인형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선물용으로 친숙한 옛날에는 심신회복과 풍년 상신령과의 연을 위한 물건이었다 모아두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되게 게임이 왜 유명해졌는지 알 것 같아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게임은 아니야 지금 계속 플레이하면서 오 이런 디테일이? 이런 디테일이? 계속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 왜 왜 고양이를 따라 이런데 가요 아니 이게 아무리 게임이라고 하지만 착한 여러분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어? 캔도 공중에 떠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장소를 가면 안 됩니다 아 아 또 뭔가 큰 소리날까봐 무서워 죽겠네 문은 안 닫히겠지? 와 왜 이렇게 길어? 아 난 얘 뛰는 소리가 제일 무서워서 뛰기가 싫어 아 아 아 아 아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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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망치가 없을까요 내 손에는 여기 부수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왜 뛰는 소리 진짜 개 요란하네 진짜 우리 집 부쿠도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도망가진 않아 아 호텔갑의 대와망이 대와망이 대와망이라고 불리는 우리 뽀꾸 그거보다 이 주인공이 약간 더 심해 아 바뀌었다 맵이 바뀌었어 하늘이 맑네 이제 이제 시작이구나 뭐야 쟨 놀고 있는 거야 고통에 몸부림 치고 있는 거야 아니 고로롱고로롱 거리는 것도 아니고 뭐야 고통에 몸부림 치고 있었던 게 맞네 고양이가 죽었어 엥? 어? 그곳은 환각? 뭐지? 아 내가 진짜 그림자목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이거 스토리도 되게 진한 게임인가요? 와 근데 주인공은 발까지 젖어가면서 이런 데를 가네 아 근데 뭐 이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물속에 있으면 이동속도가 느려지는구나 난 그냥 귀신들한테서 도망만 다니는 그런 공포 게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여기 스토리가 되게 진하게 있구나 좋네 스토리 있는 거 알아가는 재미 좋지 물론 스토리만 알아가는 게 좋다는 거지 이 게임을 좋다고 한 건 아니에요 이 게임은 진짜 너무 싫고요 아까부터 나온 이 빨간색 꽃이 뭘 의미하는 걸까? 굉장히 불쾌해요 막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피안화야? 피안화가 무슨 뜻인데? 피로 물든 눈 같은 느낌의 꽃이라는 건가? 아 저승꽃이야 이게? 그럼 난 지금 저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었어요? 아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꽃은 아니고 저승에서 피는 가상의 꽃이야? 일본에서 만든? 아니야? 실제로 존재해? 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진짜 진짜 이렇게 생겼어? 꽃이? 꽃잎이 이렇게 생겼다고?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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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게 생겼다 자 그래 바로 이 장소 나도 알아 한번 왔었지?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제 거울을 보면 시작이겠죠? 여서부터 땀이 비오듯 나기 시작하는군요 이제 뭐 갑축튀 이런 건 없잖아 그냥 잠겨있네? 쫓아올 뿐이지 아닌가래? 아 엄청 긴장할 필요는 없어 그냥 소리가 나면 으악 십알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열쇠를 인벤토리 설정을 해놓고? 사용키를 눌러야되는게 되게 헷갈리네 그냥 좀 열쇠있게 해주지 고인물들 플레이하는거 잠깐 봤는데 이런거 막 0.5초만에 사삭 스캔하고 막 그냥 아이템 팍팍 집어가지고 막 튀던데 오케 하는건데 열쇠가 두개? 엥? 미.. 이거 하나 제대로 못주셔서 그걸 떨구네 야 근데 바닥이 왜 뭐 무적앵이야? 뭐? 바닥이 왜이래? 사용 아이씨 컨트롤 진짜 복잡하네 이거 저게 뭐야? 고양이? 고양이? 고양인가? 고양이 그림자를 본거 같은데? 고양이네 고양아 너 안 죽었구나 이건 고양이 그림자가 아니었네? 난 고양이인줄? 체크포인트? 지금 체크포인트에 도달을 했다는건가? 자 체크포인트에 도달을 했다는건 이제 뭔가가 나오고 내가 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슈프트를 누르면 달린다 그걸 왜 알려주는거지? 왜 반대네 팝팝팝팝 반대네 반대 반대반대 반반대네 반대반대 살려줘요 살려줘요 스테미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반대 체크포인트부터 다시하기 야 어떤 미친사람이 달려야되는 방향을 반대로 보여주는 게임이 어딨어 이씨 들키면 쟤가 달려오잖아 그지? 그니까 천천히 가면 돼 안 들켰잖아요 그죠? 안 들켜서 괜찮아요 어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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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맞겠지? 어? 어? 소리 개무서움 밝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다른 어두운 곳까지 다 볼 수 있는 여유는 없어 아 아 이 밑 여유 없다며 여기가 벽 부수고 들어오는 거 아니지? 난 라이터가 되게 성능이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만이라도 벽이랑 멀어지니까 앞이 안 보이네 어? 잠겨 있는데요? 헉 어? 고양이가 열쇠를 사용 열기 오케이 또 거울이 있어 온다 안녕 예이C 오우 벌써 클리어 했군요 야 엔딩 봤다 재밌었다 이게 긴 샜 С...? 이 챕터가 생각보다 빡세지 않은데? 첫 번째 스테이지여서 그런 걸까?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이런 상태라면은 난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거울을 만지자 주변에 어둠이 들이닥쳤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방금까지 내가 있던 골목이 아닌 어디까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도였다 여기서 나가야 해 천진난만했던 모험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만이 가슴을 채워왔다 불 켤 수 있나? 오 좋다 줍기 이건 뭐지? 손거울 손거울 기묘한 손거울 사용하면 어딘가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뭔 소리지? 조사하기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도 안 돼서 혼란스러울 테지만 우선은 내 말을 믿어줬으면 한다 놈들에게 들키기 전에 지금 당장 그곳을 벗어나라 만약 들키고 만다면 너의 목숨은 끝이야 여기서 더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국을 모아 재단에 바쳐야 한다 고국은 잠겨있는 방이나 울음소리의 주인 근처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침반을 찾아라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곳에 재단이 있다 나는 이 복도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나가기 위해서도 네가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 너와 살아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겠다 이게 고국인가? 발광석 푸른빛으로 빛나는 기묘한 돌멩이 어둠속에서 길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런거 쓰면 어떻게되는데? 아~~ 오오~~ 아아 어두운 곳에서 뭔가 좀 빛이 필요할 때 인벤토리는 무제한인가? 몇 개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둡다 지금은 뭐 발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키면서 돌아다니자 어? 막다른 길이네? 발광석 회수 안 하냐고요? 저거 하나 때문에 죽을 거 살고 살 거 죽고 그럴 것 같진 않아서 그냥 귀.. 귀찮았어? 아래서부터 어? 열쇠가 있네? 에이드? 여기 폭죽도 있어 아 깜짝이야 배회자는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찾아냅니다 시각 라이터나 선전등을 켜고 있으면 들키기 쉬우나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촛불은 배회자가 볼 수 없으니 촛불을 켜서 시야를 확보합시다 항상 숨을 장소를 파악하고 여차할 땐 안전상태로 어두운 곳에 숨으세요 바구니 속에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숨을 땐 반드시 불을 끄고 숨으세요 청각, 앉기, 걷기, 달리기 순으로 발소리가 커집니다 발소리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배회자들은 자신의 특징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지만 걷는 소리라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만약 걷는 소리에 반응하는 배회자가 근처에 있다면 웅크려서 발소리를 내지 맙시다 플레이어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배회자에게 절대로 도전하지 마세요 근데 왜 단위도가 도전자야? 잠겨있네? 열쇠를 사용 열었다요 저거 랜턴이에요? 우와! 손전등 건전지를 사용하는 손전등 건전지의 잔량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진다 어이 되게 좋은데? 이게 뭔 소리야? 일단 불을 켜자 소리 뭐야 진짜 미쳤나봐 나 속 안 좋아 나 방금 밥 먹었는데 토할 것 같아 이게 뭐야? 마시기? 빨간 액체가 된 병 마시면 마신 양에 따라 체력이 회복된다 뭔 소리야? 왜 체력이 있어? 이거 다 피면 무조건 죽는 거 아니었어? 설마 체력이 있어서 귀신이 막 뛰어오는데 으아! 이러고 막 달려가다가 잡히면 에라이 찰싹하고 엉덩이 한 대 때리면 피가 아! 이러면서 십 달고 다시 도망칠 수도 있고 그런 건가? 어? 이건 뭐지? 낡은 카메라 마그네슘 플래시를 사용하는 오래된 카메라 필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플래시를 터뜨려 잠깐 동안 앞을 못 보게 할 수 있다 단기간에 연속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대상이 가까이 있을수록 효과가 강해진다 아니 뭐 숨을 수 있는 데가 없어 이게 숨는 데인가? 저장 중입니다 목가기 인형을 먹으면 저장이 되나? 체크 포인트인가? 패쉽 아이템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는 좋지 않은 효과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신묘한 여자 가면 이유는 모르지만 복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가면 착용하면 시야가 좁아지며 스테미너 회복 속도가 크게 감소한다 미.. 어? 응? 똥을 주웠다 이거 못 버려? 흠 못 버리네 가면 종류까지 외우고 다녀야 돼? 이게 뭐지? 어? 두꺼운 장화 튼튼하고 두꺼운 장화 물 속에서도 평소와 같은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에 대한 피해를 막아줄 수도 있지 젖은 땅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추위나 해충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아 다른 패시브 아이템을 드니까 이걸 내려놓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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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우야 오우야 해주세 쫌 쫌 어? 어떻게 해야되지? 가까워지면 얘가 일어나서 이상하게 행동을 하네 이거 발소리 듣는 앤가 아 그러네 아 도쿠니가 어디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 불 불이 왜 깜빡거리지 저거 이때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그림자 복도방송 이렇게 스릴 넘치게 플레이하는 사람 이때까지 맨날 고인물 플레이만 지겹도록 봤었겠지 저게 뭐야 아 제발 저거 고고기지 진짜 아까 우는 아이 곁에 있을거라고 했 아 아 아 진짜 겨드랑이에서 폭포수 쏟아지고 있거든요 와 계속 기어서 조용히 가면은 인식 안될줄 알았거든 아 아 그러면 저거 어떻게 먹어 아 폭죽 아 폭죽 와 진짜 밥먹은거 다 토하게 생겼네 와 어? 아이씨 저리 가 나침반 특별한 나침반 바늘이 희미하게 빛나며 진행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한번 써볼까 야 이 성능 확실하네 확확 돌려도 확확 돌아가네 이게 자성이 엄청 강한가봐 이게 뭐야 녹색을 띠는 잎사귀 스테미너 회복 속도가 크게 증가한다 근데 그러면 뭐해 안 뛰잖아 플랜님 피 달았어요 어? 뭐지? 나 왜 피가 제발 아 저기 문이 왜 왜 열려있냐 잠깐만 잠깐만 아 거미 거미 때문에 피가 달았구나 조용 아 귀신이 가까이 있으면 불이 아예 꺼지네 지나간다 하아 아휴 내가 제명에 못 못살겠다 이거 아니 애초에 이게 들키면 정신분개가 돼가지고 앞이 안보여 노이즈가 엄청 심하게 껴가지고 뭔지 알지 이게 맞나? 저게 뭐야 아휴 나 진짜 이런 생각까지 들어 그냥 죽고 편해지자 나 실제로 이런 장소를 만나게 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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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거 아니? 갔다 와 가면이 벌레로 변했어 아니 벌레가 가면인 것처럼 위장한 건가? 포션 없네 와 근데 스태미나 회복 속도 진짜 빠르다 이 정도면 뛰어다녀도 되겠는데? 아니 근데 들킬까봐 무서워 그냥 걸을래 걸을래 고곡이 있었다고? 어디? 남에 안보였지? 어디 어디 열쇠 딴방 서랍에 있었다고? 남에 안보였지? 아! 아 미친 이게 어떻게 보여! 아! 야 불을 끌고 봐야 되겠네 서랍을 야! 진짜 장난하냐 아! 어떻게 봤어 근데 너네는 아니 이게 너무 밝아서 안보이네 골탱이 없네 내가 봤을 땐 이 패시브 아이템 이 초록색 나뭇잎이 패시브 아이템 중에서는 가장 최강일 거야 스피드런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말이지 있는 거냐 고곡이? 없지? 어? 원래인가? 헉! 고곡이다 야 숨는 곳이 너무 드문데? 흠 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카메라구나 아 이거 열면은 아이야 살짝 열려있는 거는 거미가 무조건 나오네 데미지 안 입는 방법은 없나? 데미지를 무조건 입는 대신에 아이템이 있는 건가? 100%의 확률로? 이때까지 거미 서랍장 열면서 무조건 아이템을 얻기는 했거든 아 장화 신으면 거미 데미지 안 받아요 어? 쟤 벌레 같은데? 여기 가지 말자 숨는 곳을 일단 확보해놓고 숨는 곳이 없어 숨는 곳이 여러분 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는데 아 이거 무조건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 어? 뭐야? 가면이 어? 어? 사라졌는데? 벌레가 맞았나 봐 아 앉아서 지나가면 벌레가 안 와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고고기 5개잖아 그러면 딱 맵에 5개만 있어요? 고고기 5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어 다행이다 그건 진짜 다행이다 뭐지? 좀 뛸까? 아 들킬까봐 겁나 어? 고고기 5개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설마 이리 오나? 가 제발 그냥 간 것 같아 어휴 신이시여 아버님 1스테이지때부터 이러냐 목이 완전히 갔네 양말이다 근데 난 그냥 갈래 솔직히 쫓길 때 솔직히 막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이거 보면은 진짜 어금니 빠개질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제가 봐도 제가 답답해요 답답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썩을 저기서 울고 있네 저걸 포기하고 다른 걸 찾아볼까? 아씨 공략법만 알면 그나마 좀 쉽게 파밍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소지하고 있는 아이템을 퀵솔롯에 등록하면 아이템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왜? 뛰어오나? 어? 하필? 지금 타이밍에? 오케이 재도전 야 우는 아이 제자리로 가서 다시 우냐? 어? 쟤 움직이는데? 움직이 움직이 아 이거 앞으로 던지네? 야 왜 뛰니까! 이야아아아아아악 아니 이거 폭죽! 야씨 야 기다려봐 불꽃이 발산되는 동안은 자신의 발소리를 숨길 수 있다며 아 라이터를 켜서 들킨거에요? 뛰어서 들킨게 아니라? 아아아아 아니 근데 뒤돌아 있었잖아 하아아아악 라이터 때문이구나 뛰어서 걸린거라고? 뒤돌아있어서 난 불빛이 괜찮을거라고 생각했고 발소리를 숨길 수 있다 그래서 뛴건데 아 우는 소녀는 불키는거엔 인식을 안해요? 아 그럼 불 때문은 아니네? 그러니까 발소리를 숨길 수 있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네 하아 진짜 내가 이것만 믿고 했는데 아아 중요한 아이템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경험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알지 폭죽도 앞으로 던진다는걸 알았고 제자리에다가 두는게 아니라 왜 또 여기 있어? 차라리 잘됐어 빛에는 반응 안한다며 그지? 근저 폭죽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오래 파바바박 터지나 했는데 저정도도 안터지면은 그냥 뒤지라는거야 폭죽 쓰지 말라는거야 폭죽 쓰지 말라는거야 폭죽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터져주셔서 플랜님 열쇠도 가져가세요 과유불급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열쇠 세개있는데 뭐하러 목숨걸고 저걸 또 집어가 그리고 열쇠가 있었어? 보이지도 않았어 이미 늦었어 안가 안가 다신 안가 카메라를 픽셀롯에 등록하고 태양권을 뭐지 이건? 두가지 색깔의 끈을 꽂아 이마에 감는 타입의 머리끈 스태미나를 모두 사용했을 때 체력을 소모하여 달릴 수 있다 이거네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스태미나 빨리 차는 거 하등 쓸모없어 나의 모든 생명력을 다 쑤셔 넣어서 달려야 될 때 확실하게 달린다 저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왜 졸라 큰 전등이 하나가 있지? 귀신이 있네 불은 켜도 된다고 했지 레비 너무 가까운 곳에 던졌는데 이거 걸어가도 된다 이거지? 저기다 하나 더 던져 레비 저 굴로 고석으로 가 어 근데 문제는 이 귀신이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 제발 됐다 됐고 됐고 이제 방울괴물 닫아 불 꺼 어 어 고곡 다 모았네? 야 고곡 다 모았다 우리 언제 다 모았냐? 어 어 어 어 가까운 것 같은데 어 어 어 고곡 욕심부리고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집어봐야지 과유불급이라 하였느니라 아까 한 3분 전에 내가 한 얘기 아니냐? 이쪽 방향 맞는데 어? 어 이 오른쪽 방향에서 오는데? 오른쪽 방향 침착하게 뛰지 말고 뛰는 게 좋으려나? 이 정도 거리면 달려도 안 들리겠지? 여긴가? 어 어 이 맞는 듯? 하 나침반 없었으면은 이거 길 절대 못 찾는다 이거 어딨어? 어딨어? 어디로 오는데? 어디로 오는데? 꿀! 일단 달려 와. 와. 바구니 타이밍 레전드였다. 와. 이게 바구니가 나와버리네. 와. 오케이. 아 진짜 똥싸겠네 아니 이게 어디를 알려주는 거야 길이 없잖아 심심하니까 아이템 파밍이나 할까 잠겨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냥 가자 열쇠 아깝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우리가 가야 되는 재단에 아니 근데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돌아서 가는 게 맞나요 둘 다 잠겨있어 죽은댕 됐다 좀 던졌습니다 웨덤 торы 왜왜왜 아 이러면 들키나 어 무적인가 뭐지 낑긴건가 버그인가 얘 왜 계속 어 안 들켰나봐 바구니가 무적이야 불을 끄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적이에요 오 어그로가 끌린 상태여도 부적이구나 야이 졸라 무서움 아니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소리 아이씨 어디 가질 못하겠네 야 이거 첫번째 스테이지 클리어를 목적으로 하자 일단 나 목이 할거 같애 와 근데 진짜 맵이 너무넓다 일단 나침반 방향대로 어 여기 분위기가 괜찮은데? 뭐 있을거 같은 분위기인데? 아닌가? 뭐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거든? 방향? 방향? 어? 다왔어 고공 놓기 아 깜짝이야 아 나 여자 비명소린줄 알았어 아 놓자마자 막 아아아아아아악 이러면서 뭐 튀어나오는줄 알았는데 문소리였네 이씨 아아아아아악 뭐야 오와 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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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어프 여기가 어디야 2050 으에 walks 물속에서 기자 했어요? 와 한 챕터 클리어하는데 37분을 소유했네 우와 아 진짜 피말린다 와 피그말리온 이거 미친놈이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